모델들 준비되셨어요? 레츠고! 아, 여긴 라이브잖아 모델들 준비되셨어요? 레츠고! 어, 예스! 음, 오, 아,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어, 예스! 음, 오, 아, 예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 전형 에이스 어, 예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 꿈에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ay, ay yes, I am 내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follow, follow, follow me, it's ti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아주 건방이죠 오! 코 묻은 틀 피져나오 패티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코 묻은 틀 피져나오 패티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휙! 피져나오 패티 장르가 너무 잘하네 맞지? 놀란이 돼 마 패션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액션 조용히bits 다행이잖아 try to click me click me ha sydshuu close up close up close up keep a 머리 어깨 무릎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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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깨 무릎 hip hip 헬 그 무대인가 우리가 봐야지! 한번 볼까? 정현찬입니다! 정현찬! 정현찬! 렛츠고! 와! 대박! 이 노래! 사랑해! 힘찬! 합격! 생각해보자던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느낌을 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한 면 알지 뿜바 웃는 얼굴로 날 까맣게 잃고 행복해하는 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게임은 스피드 릴레이 셔츠 게임 각 팀도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셔츠 단추를 목까지 다 잠갔다가 다시 풀어서 옆 사람한테 넘겨줘 그럼 그 사람이 다 잠갔다가 다시 풀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사람에게 주면 다 잠글 때까지의 초시간을 누가 가장 빨리했는지 이 게임은 휘인이 맞춤형 종목이래 휘인이가 단추 빨리 잠극 1인자라고 나름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 소소한 게임에 굉장히 진심이 진심이어야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도 돼요? 시뮬레이션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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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빨리. 괜찮아, 1번이 어려워. 빨리 밑에 와야 돼. 출근해야 돼, 영철아. 빨리 가야지. 너 오늘 첫 치즈기가 첫 출근인데. 너 늦으면 어떡해, 새끼야. 빨리 빨리 이러나가. 여기 찍어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빠가 찍어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빠가 찍어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빠가 찍어갔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입어? 지금 몇 년 만에 취업한 건데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옷 입어 저리는 데 가는데 왜 남방을 입고 그래? 빨리 부르라고! 빨리 빨리 해 줘, 영철아. 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어, 됐어. 우리 아직 몰라, 몰라. 빨리 할 수 없어. 하슬아, 하슬아. 벗을 때 옆에서 잘 줘야겠다. 입는 것도 중요해, 입는 것도 중요해. 너 빨리 하슬 빨리 이거라. 우리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너 왜 머리 넘길 시간이 어딨어. 손톱 넘는 게 있잖아. 손톱 넘는 게 있어. 손톱 넘는 게 있어. 야, 손톱 넘는 게 있어. 나 무슨 손. 하자가 착한 게 할아버지 등 긁어주겠다고. 호자손이, 호자손. 아이고. 예라, 예라, 예라. 아이고. 이제 새게 담궜, 이제 새게 담궜어. 당신은 내가 그래서 지퍼 사주라고 했다며. 당신은 내가 그래서 지퍼 사주라고 했다며. 당신은 내가 그래서 지퍼 사주라고 했다며. 나 딱히 때리고. 왜 그래야? 아이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이겼다. 손톱 때문에 이게 지피지가 않아.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손톱 검사입니다. 다 같이 손톱을 끼웠어야 되네. 손톱 없고. 오케이. 손톱 없고. 오케이. 시간 2분 24초. 끝났어. 꼴찌야, 꼴찌. 잘 벗어서, 잘 벗어서 줘야 돼. 입혀주지 말고, 입혀주지 말고. 팔이. 그렇지. 멋있어. 또 희철이는 또. 우리는 공연 때 이런 거 너무하네. 1분까지 다 그래. 완전 빠르지. 빨라, 빨라, 빨라. 좋아, 좋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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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벗는다. 또 희철이가 벗는 것도 빨라. 벗는 건 전문이지. 벗는 건 있는 것보다 더 빨라요. 사실 이거 한 번에 벗는데, 그렇지? 이른 거라니까. 빨라, 빨라, 빨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결제해야 됐어. 벌써 마지막. 가자, 비타민. 갑시다. 좋아. 머리 신경 쓰지 마, 머리 신경 쓰지 마.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빼고, 마이크 빼고 다시 해. 왜 이렇게 소리가. 다시 해, 마이크 빼고 다시 해. 빨리, 빨리. 우애랑이 티나 바뀌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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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커서 그래. 그리고 이게 여자 옷이랑 남자 옷이랑 단추가. 이게 당연히 안 돼요. 뭐야? 따가워? 그런데 왜 안 보고 하는 거야? 오케이.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그런데 체감상 확실히 빨리. 1분 35초. 두 번째 게임은요. 너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수동화로 팀. 요즘에. 수도는. 저기, 서장님이 언젠데. 아니, 화사자가 가져왔는데. 그런데 왜 수도에 자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나는 이제 좀 잠이 안 오거나 이럴 때 수도를 외워. 그러면은 잠이 잘 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집중을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화사가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하다. 왜냐면 서장미가 이건. 우리 나한테 할 때냐. 아, 진짜? 화사가 나한테 얘길래 진짜 퍼펙트해야 돼. 화사 퍼펙트면 내가 지는 거야. 아, 너네. 에티오피아의 수도를 쓰신.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전 세계의 수도를 다 안다는 천재의 거인 소년이. 아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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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 하나, 둘, 셋. 서울.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희도 시간을 좀 두게. 아, 조금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어려운 나라 나오면 시간 좀 필요해. 그거는 제가 좀 알아서 숫자로 천천히 셀게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사라이보. 사라이보. 야, 이건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페인. 하나. 마드린. 이게 순서대로 진짜. 센스가 있어야죠. MC가.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스페인이 나와요? 자, 어려울까 봐 빼놨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타. 하나. 발레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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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프러스. 리코시아. 우와. 리투아니아. 하나, 둘. 빌리오스. 우와, 맞아. 진짜 맞아. 라트비아. 하나. 리가리가드. 우와. 진짜 잘해. 몰도바. 몰도바. 하나, 둘, 셋. 끝났다. 몰도바. 키네시프? 끝났다. 몰도바. 키네시프? 키네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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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여기까지 해야 돼. 키네시프. 키네시프. 한 글자가 두 개가 같이 갔어요. 정답이. 아니, 장훈이 얘기 한 번 더 물어보고. 제일 어려워. 양평군의 가장 시골 동네 어디냐고 물어봐봐요. 주웅니, 주웅니. 주웅니. 난 어딘지 모르겠어. 광적이다. 자, 제 편을 보여주세요. 북마케도니. 북마케도니. 화사가 나한테 이기려면 퍼펙트해야 돼. 사라의 몸. 우와. 다카. 비시키크. 우와. 나온 사람 중에 최고의 최대 강도인. 갈게요. 자, 가시죠. 제 편을 보여주세요. 북마케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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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펠. 정답. 스코펠. 정답. 정답. 야, 과제야. 너 진짜 잘했어. 아니, 소장아스야. 이렇게 많이 붙은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해. 매일 집에 누워서 저기도. 시끄럽수로 다 외우는 거야. 정답. 아니, 그동안 막 현보형도 그렇고 승기도 그렇고 수도 잘한다고 했는데 거의 한 두세 판 가서 끝났거든. 어렸을 때 집에 지구본 있는 애들이 이런 거 잘해. 아, 부잣지. 부잣지. 많이 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대결 중에 제일 떨렸어. 많이 떨렸어. 많이 떨렸어. 많이 떨렸어. 자, 이거는 내일이 한글날이잖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문별이가 준비를 했대. 문별이도 진짜 순수 한글이래. 맞아. 내 본명이 문별이거든. 근데 이제 아빠가 나 태어난 날 이렇게 딱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 반짝이던데. 그래서 문별이로 제 이름을. 아버님 생활산에서? 너무 예쁘다.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보기가 어렵거든. 요즘에 힘들어, 진짜. 서울이 없으면 도시비효라서. 문시티, 문시티. 그렇지. 간판이라든지.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달리랑 별이랑.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내가 외국어로 된 가수 이름을 혹은 노래 제목을 얘기할 건데 잘 듣고 우리말로 빨리 바꿔서 말하면 돼. 떨려. 위너. 하나, 둘, 셋. 승자. 출발. 잘하네. 똑똑하다. 빅뱅. 하나, 둘, 셋. 블랙홀. 대폭파. 그래, 그래, 그래. 대폭파, 대폭파. 그렇지, 그렇지. 아쉽네, 아쉽네. 긴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릴렉스하게. 자, 호동이 간다. 릴렉스하게.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야. 원더걸스. 하나, 둘, 셋.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디야? 가만히 있어. 그래. 궁금하다. 그냥 궁금한. 걸스 해야지, 걸스. 여자친구들. 피인이 한번 가볼게. 신동 트와이스. 하나, 둘, 셋. 아, 뭐라 했어? 아, 뭐라 했어? 이게 안 나오네, 바로. 트와이스 뭐예요? 두 번. 우리 매일 한 번 하고 끝나요. 아, 슈퍼주니어가 뭐예요? 뭐야? 집안 싸움이다. 우리 휘인이도 껴줍으면 안 돼요, 여기다. 화산부터 갑니다. 야, 잠깐만. 이러면 놀란다, 이렇게. 휘인이 혼자만 다른 회사고. 이 게임에도 돌아타입니까. 왜 그렇게 하고. 그래, 휘인도 껴줍시다. 이렇게 되는 걸로 했는데. 휘인도 껴줍시다, 이렇게. 자, 갈게요. 화산부터. 브로스. 하나, 둘, 셋. 형제들. 조정. 그렇지. 자, 솔라. 언타이틀. 하나, 둘, 셋. 제목이 아니다. 정답. 무제, 무제, 무제. 오마이걸. 하나, 둘, 셋. 놀라운 여자. 나의 소녀. 아, 맞네. 화사. 투투. 하나, 둘, 셋. 둘, 둘. 정답. 잘한다. 설마 룰라 나오나? 노이즈. 하나, 둘, 셋. 소음. 오, 그렇지.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하나, 둘, 셋. 복합적인 형제. 주성복합이야, 잡아.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답 들어보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나, 둘, 셋. 갈색 눈동자 여자들. 정답. 아, 이 노래 너무 좋네. 오케이. 자, 솔리브 신경 가져왔어. 현재 인증. 이 신경. 이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번째 팀 랜덤 노래 이어 부르기. 이건 솔라오콘 거구나? 그렇지, 이제 마마무 메인보컬이 솔라의 게임이야. 솔라오콘가 이기겠다, 오늘.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도 내가 랜덤으로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지목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소절을 이어 부르면 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우량아리도 정말 진행 잘하시는 것 같은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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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니와 내가 만나서. 가사 좋다. 오늘 가사 좋은데?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감동 버전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다. 잠깐만. 마지막 게임인데 점수 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이번 게임 난이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30점점입니다. It's all right. 다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집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에이. 10번. 가사 같은 게. 뒤에 저 앞에서였는데. 10번 뒤에 저 앞에서. 갈 수 있어요. 나 지금 모르겠어. 자, 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 어? 뭐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나는 괜찮은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안 된다고 해?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어, 좋아.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가. 땡! 우리 집으로 가. 땡! 아!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저게 1등이라도 내가 못 맞추래요 그렇네! 수근이, 수근이 못 맞추면 우리 우승이야 우리 우승이야 우리 우승 눈빛만 봐도 아 너무 싶다! 알 수 있잖아 어깅만 스쳐도 아 수근이, 어깅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띵! 죽였다! 난 미칠 때 나는 그런 펑쳐 거의 2번인데, 아쉽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일랄라 딥 인도 넉 음악, 춤, 춤, 춤 12시 네가 뭐가 뭔지가 일랄라해 일랄라해 콩먹기 밤은 이뻤지 바닷빛이 광장 일랄라해 일랄라해 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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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랄라해 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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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만들어진 별명 알파고 그런 거구나 아 기억력이 좋구나 내가 학생 때 공부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속독학원을 다녔었어 집중력학원을 공부에 적용이 됐어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관뒀어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할 때 단어를 한 뭐 10개에서 30개 정도를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외우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다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훈련을 받았었거든 그럼 가보자 눈으로 찍어 사진을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외워 와 와 너무 어렵다 바다 은하 손톱 신호등 신호등? 네 강호동 은하 은하 했어요 알겠지 자기 솔라가 있잖아 이리 와 김영철 이리 와 솔라가 이어 딴 거 할걸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 형광펜 사투리 코끼리 눈동자 짝꿍 어? 강호동 대박 어? 강호동 강호동 대박 솔라 이리 와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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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만두 오 오 난 먹고 싶은 거 얘기한 줄 알았는데 우와 대박 잡힌 박스 둘이 다른 판 한 번에 다른 판 취미인데 오오오 와우 이긴다 파이팅 네 네 정신 받고 싶다 어우 우와 월 운전 계산기 피아노 호루라기 매연 성게 탕수육 박수치기 없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아무거나. 축하합니다. 야, 민희가 잘하네. 잘하네. 아이고. 근데 어렵다. 아이고. 너야 Christ, 나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